안녕하세요 여러분! 방울입니다. 제가 정말 오랜만에 풀 메이크업을 했습니다. 진짜 한 두세 달 정도인 것 같아요, 풀 메이크업을 한 지가. 그래서 오늘 풀 메이크업을 왜 했느냐? 바로 곱창 머리끈 스타일링을 하려고 합니다. 원래 예전부터 조금 계획을 해왔던 컨텐츠였는데 이제 드디어 찍게 된 거죠? 일단 곱창 머리끈들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많은 곱창 머리끈들이 있습니다. 엄청 많죠 여러분? 제가 이걸 에이블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이게 50개에 9,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! 이거다! 이거다! 싶어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. 양 엄청 많죠? 색깔도 엄청 많습니다. 그리고 이 곱창 머리끈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애정하고 사랑하는 아주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이런 체크무늬 곱창 머리끈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곱창 머리끈들을 사용해서 오늘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잘 할 수 있을지 색깔별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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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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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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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